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댄스. 오늘은 임영웅씨의 묶음잘로 스텝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팔동작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리는게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손동작을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렇게 보이시는대로 방향을 얘기할텐데요. 저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1, 2번 설명할게요. 오른발로 발끝에 포인트, 터치, 포인트, 터치 이렇게 두번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옆에 뒤에, 옆에 모으고 손은 엄지검지 하트를 만드신 후에 팔꿈치를 가슴에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앞으로 이동하면서 가운데쪽으로 이동하시면서 5, 6, 7, 8 그래서 힛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서 하시면 돼요. 카운트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오른쪽부터 1, 2, 3, 4 앞으로 이동하면서 5, 6, 7, 8 지금 왼쪽 방향도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포인트, 터치, 포인트, 터치 왼쪽으로 옆에 뒤에, 옆에 모으고 이번에 하트를 왼쪽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1, 2, 3, 4번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오른발부터 V스텝을 하실 거예요. 앞에, 앞에, 뒤에, 모으고 이렇게 V를 만드시면 되는데 두 번 하실 거예요. 두 번 하면서 여기 가사가 돈도 필요없어, 백도 필요없어 그래서 필요없다는 모션을 손을 저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V스텝 한번 해볼게요. 9, 2, 3, 4, 2, 3, 4, 5, 6, 7, 8 이번에는 왼발로 찌스박스를 하실 건데요. 앞에, 놓고 오른발, 뒤에, 왼발, 옆에, 앞에 이렇게 두 박자씩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재미없으니까 찌고, 놓고 한 박자씩 해볼게요. 찌고, 놓고, 찌고, 놓고 찌고, 놓고, 찌고, 놓고 이렇게 찌스박스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V스텝부터 찌스박스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이드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셔서 지금 다리 들려있는 왼발로 힙범프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사이드 놓고 끌고 가시면 돼요. 힙범프 이때 팔동작 끌고 가실 때 돌려서 허리 손 하시고 지금 들려있는 발 쪽으로 힙범프 두 번 반대로 똑같이 끌고 가서 터치로 맞으시고 힙범프 두 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한 번 더 2, 3, 4, 5, 6, 7, 8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1번부터 카운트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